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기능, 5G와 전장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박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3년간 총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, 이게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겁니까? 네, 말씀하신 대로 삼성은 국내외를 합쳐서 총 18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평균 3년간 평균 투자의 금액이 47조 원가량이었는데요. 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140조 원이고요. 그래서 약 40조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삼성은 180조 원 가운데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는 연간으로는 약 43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. 먼저 삼성은 인공지능이나 5G 등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부분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.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는 평택 등 국내 생산 거점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. 또 중국의 물량 공세 등에 쫓기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고부가 차별화 제품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밖의 삼성은 AI, 5G, 전장 부품에도 약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투자 계획과 함께 눈에 띄었던 게 채용 규모의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? 당초 삼성은 약 3년 동안 2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. 현재 삼성그룹의 국내 임직원 수가 대략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. 약 10%를 늘릴 계획이었습니다. 그런데 삼성은 여기에 최대 2만 명을 더해서 총 3년간 4만 명을 추가로 직접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. 거의 3년 동안 20% 가까운 인력을 증원하는 겁니다. 또 삼성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 이런 기업들이 투자 계획과 이런 발표를 할 때 항상 요구되는 부분이 공유와 상생과 같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는 또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? 네, 삼성이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. 먼저 삼성은 향후 5년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한 1만 명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일부는 직접 채용을 하는 한편, 또 국내외 기업에게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. 또 앞으로 5년간 총 500개의 스타트업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내 벤처 프로그램이죠. C랩을 통해서 약 200개를 지원하고요. 또 회사 외부의 과제 300여 개도 지원한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.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4.0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약 2,500개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이를 위해 삼성은 향후 5년간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이와 함께 1, 2차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서 삼성은 총 7천억 원 규모의 3차 협력사 전용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업이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미래성장산업도 이번에 발표를 했죠. 4개를 제시를 했는데요. 미래성장산업의 핵심 테마는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. 이를 바탕으로 삼성은 AI, 5G, 반도체, 바이오,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이렇게 4개의 분야를 미래성장산업으로 꼽았습니다. 먼저 AI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 AI 센터를 중심으로 약 천여 명의 글로벌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. 현재 삼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, 영국, 캐나다 등의 국가에 6개의 AI 연구소를 설립한 상태입니다. 또 5G와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칩셋, 단말, 그리고 장비 등 전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한다는 설명입니다.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포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고요. 또 전장산업과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전장 부품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박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박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